골로세서 제1장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아무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종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여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오늘부터는 골로세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다룬다면 골로세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몸이라면 골로세서는 머리를 다룬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룬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것을 다루는데요 왜냐하면 빌리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덴은 여기서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의 사도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는 항상 앞 구절에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을 사도라고 하느냐 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살짝씩 다릅니다 바울이 시작할 때 나는 예수의 사도다라고 하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뭔가 이제 거기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 혹은 뭔가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요 이렇게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대화를 할 때 굳이 내가 바로 목사다, 내가 목사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뭔가 이제 목사로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세 교회에서도 바울이 사도로서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종으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 운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이 총 3가지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결과는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가, 안 믿는가는 곁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제적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돼 있어요 싫은 사람은 계속 싫어하죠 그런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가 이상하게 싫다 내 주변에 있는 지체가 싫다 그렇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아무미니 곧 너희가 전해 복음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서 자라나는 줄기가 소망이고 소망이 자라나면 결국 꽃과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자라나게 됩니까? 5절 하반부에 보시면 곧 너희가 전해 복음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떻게 쌓여갑니까? 복음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가 쌓인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은데 뭐가 골로세 교회의 그런 큰 문제였는가? 바로 이 골로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거짓 선생들에 이끌려서 사람을 쫓아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세서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골로세서를 계속 묵상해 나갈 텐데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이 골로세 교회에 하는 그 음성을 들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이 믿음, 소망, 사랑이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사랑하면 그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이 중만하여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